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블루지에이스 유니폼을 입고 시범경기에 첫 등판을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류현진 선수의 인기와 취재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날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이인인과 기자회견 인터뷰, 그리고 경기장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캐나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류현진 선수 소식을 이용하고 정리할 위 Take-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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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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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블루제이스 경기를 로저스센터에서만 보다가 TD 볼파크에서 류현진 선수의 역사적인 첫 등판을 촬영할 수 있어서 저도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류현진 선수 앞으로 컨디션 조절 잘해서 3월 26일에 있을 시즌 개막전에서도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조만간 구독자 첫 이벤트도 공개되니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